다음주에 기획회의 있는거 알죠? 본격적으로 키즈사업 재논의하는건데 그전에 관련 아이디어 최대한 많이 뽑아 놔야 돼요 재영씨 업무협약을 억지로 선정하고 그리고 빛나씨랑 이게 뭐야 소가장 미쳤어 아니 안 미쳤는데 덕때매 그러니까 얼음을 통째로 쳐 드시라고 왜 이 사이코패스야 이거야 멜롱이다 이년아 과장님 그만 니가 어? 옷이 높다고? 이게 미쳤네 야 이 사과녀야 어? 남의 남편 꼬셔서 멀쩡한 가족 파탄낼 것도 모자라서 어? 애아빠 딸 인종도 못 지키게 해? 니가 인간이야 이 또라이 예스 그 입 닥치지 못해 뭐 닥친다 어쩔래 우리 준영이 순남이 그렇게 힘들거야 니네들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? 이 소명자가 이 누난 어린 발 풀어치도 없어 어? 니들 눈에 비눈물 나게 할거야 너들 소가장 지금 이러고도 회사 계속 다닐 생각은 아니지? 이과 대사 더러워서 그만둔다 어? 매일 아침에 니 면상 보면서 일하는거 이제 토 나와 알아!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회사 그만둔거 니 머리채 한번 더 뜯어놓고 그만둘란다 어? 이게 치매자 아 아 아 아 아까 아픈데? 아 야 이거 놔 어? 좋은 말도 알아 넌 안 놔 남이 이게 어떠냐 아 언니야 나라고 했다 어? 넌 안 놔 안 놔 안 놔 안 놔 아니 뭣도 아닌게 죽여봐야래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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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